지금부터 Git2에서 Git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Git1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이에요 여러분이 Git이 무엇인지, 또 버전 관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Git1을 통해서 버전 관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을 잡고 이것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전혀 모르신다면 포직스 CLI1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미 알고 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Git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소스 트리라든지, 토털 스킷이라든지 또 GitHub 데스크탑이라든지 그중에 이 수업은 명령어를 이용해서 Git을 제어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Git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소위 Git 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공부할 이 방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피컬한 환경에서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앱들도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오리지널 Git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로 Git을 이용하는 것은 다소 복잡해요 기억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자들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방법이 일단 익숙해지면 복잡한 GUI 없이 간편하게 Git을 다룰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명령어의 특성상 처리해야 할 일을 한 번에 명령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다는 점도 Git 오리지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GUI로 제어할 수 없는 서버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오리지널 Git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파일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서도 모든 변경사항을 보존할 수 있고 각각의 변경사항에 대한 풍부한 해설을 추가할 수 있다니 멋지지 않나요? 기대되시죠? 그렇다고 하세요 기대 안 되면 자기 손해거든요 자 준비되셨죠? 출발합시다